맞다 일단 다음주 금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자 다음주에 일본여행을 가가지고 자 오늘의 할거 뉴 호텔 에비뉴 몬스터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영장 배경이고 보니까 그 그지같은 물리에피 오지게 하는 걔가 나올 것 같네요 어 망을 곳은 두 곳밖에 없긴 한데 아 아니네 잠깐만 오른쪽 뒷구멍을 누리네 아 맞다 님들 말할게 있어 저 뭐야 해산물 파트에서 키우고 있어요 스카디는 원래 이미 키워져 있었고 모듈까지 샀다 엠펙터 X모듈만 키웠었는데 Y모듈도 3레벨까지 만들었고 글래디아 그냥 아예 안키운 상태였는데 즉시 그냥 스킬 10레벨하고 모듈 3레벨 만들었고 스펙터도 모듈만 바로 3레벨 만들어줬고 이것만 키우면은 해산물 팟이 완성된다 3개를 모듈 3레벨까지 했다 보니까 재료가 바라났어요 진짜 그래서 해산물 팟 키우면은 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전체에 힐도 되니까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맵에 왜 이렇게 곰팡이가 꼈어 이건 뭐지 적팟이 주베라 하얀 증기 생성 아 맵이 넓어 클릭이 잘 안돼 이번 기믹은 아시려나 잘 모르겠네요 무슨 하얀 분홍색 야한 증기가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스킬 짱 어 잠깐만 나 E 스킬 누가 왔는데 아 지금 빠르게 그냥 다시 합시다 일단 현재로서는 매우 든든하죠 뚫릴 각이 안보인다 그냥 든든한데 얘는 밑으로 가는데 얘 잠깐만 야 밑으로 가는 건 치사한 거 아니니냐 에 에 밑으로 저렇게 가네 한 번만 오는게 아닐거 아냐 더 올거 아냐 아 더 온다 아하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건 예상 못했네 그래 쏜지 야 오케이 아 근데 뚫리겠다 이거는 피하메타 딜도 조금씩 들어가면 어림도 없네요 아르케토를 데려 갈까 아르케토 1스킬 쓰면은 잘 잡을 것 같은데 아르케토 딜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자 없을지 알 것 같은데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80레벨다가 모듈까지 있으면은 괜찮은건데 스킬 광역공격이니까 뭐 야 이걸 잡는지 알아야돼 보여줘 니 장점만 뭐야 범위공격이야 못 잡는네 힝뎅이 이수 아 될까? 또 안되면 다시 또 250까지 가야되잖아 얘한테 들 얼마나 박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그 구간을 깰 수 있는지 어떤지 어 아르케트보다 세다 확실히 저게 패시브까지 터지면 훨씬 세지 이정도 말만 하지 않을까? 제발 핑댕아 너가 해줘야돼 이번에 제발 패시브 패시브 터져봐 그래그래 계속 터져 계속 터져 오케이 오케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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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았어 뭐야 도시 바람돌이 첫 공격지 폭발한다 오케이 음 맵이 핑크핑크하네요 이쁘죠 어 뒤에 왔다 어 어 어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뒤에 뒤에가 좀 아픈데 어 350까지는 문제없어 375가 문제야 솔직히 돌리 양의 군주 잠깐만 황야를 떠돌아다니며 마그마 서핑을 즐긴 양의 군주 이제 그와 신나게 놀 시간이다 저와 신나게 놀아봅시다 잠깐 여기 뭐 그리고 뭐 들어가지 않는다 할까 어 한마리 한마리는 버티겠지 어 두마리구나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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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폰 놓고 스루트 너 일로와 노시 날아다니는 일이구나 use porque 테리 소량 아아아!!!! 어 잡을 수 있겠는데 잡았 잡았다 오케 급 sme가 부활한다 저게 부활한거야 제발 에어 어 어차피 선멸작전 이거 한 번 깨면 안 깨는 건데 빌리자 다 놀 자리가 되나 스킬 안 켜주고 다시 켜주고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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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폰도 같이 때려주고 이제 그러면 짜가지고 죽어 이 놈아 튼튼하네 이 녀석 쓸데없이 오케이 됐네 끝났네 오케이 아휴 어렵지도 않은 걸 사투를 하고 있네 3,8,8 너무 오래 걸려 진짜 전해졌잖아 됐어 맛있는 보상이다 한 번 더 이 합성호 30 부족한 거 님들 불편하라고 일부러 안 먹고 됐어 그러면은 야무지에 깼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 못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호 다 썼고 이승호 다 썼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주 금요일엔 한 val이시고 또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망친을 가지고 이게 하나만 만들어세요 다시 누르지